오늘은 갯바위 낚시장비 소개 및 구입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그 챕터 1으로서 낚시안전 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구명조끼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실린더형, 게스켓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구명조끼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중에는 어떤 것을 추천해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구명조끼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게스킷형은 혹시라도 모르게 위험에 처했을 때 게스킷이 터지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력제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명조끼형 안전조끼를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낚시신발이 있습니다. 낚시신발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장화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요. 당연히 밑에는 펠토화가 깔려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장화형이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편하게 신발을 신으시라고 옆에 자크가 달린 것도 있는데요. 이 지퍼가 달린 용도는 종아리가 일반 분들보다 좀 두꺼우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갯바위 신발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요. 이렇게 스스로 조이고 풀 수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는 당연히 미끄러지지 않게 펠토화 되어 있고 이렇게 편하게 조일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갯바위 신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장화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갯바위나 기타, 테트라포트 또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실 때 넘쳐오는 파도에 발이 젖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화형이 그런 때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편하게 동작을 많이 하는 직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갯바위 신발형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낚시를 일반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대체적으로 장화형이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장화형에 붙어있는 이 펜벨트가 교체용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교체용이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펠트가 다 달아버리면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신발 통째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이 펠트를 교체할 수 있는 지금처럼 이게 교체형 펠트를 말하는데요. 이게 L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이걸 따라서 떼어서 여기다 이렇게 부착하고 타착할 수 있는 그런 고가지만 그런 장화를 구입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에 안전용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낚시 조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항상 낚시 장갑을 끼게 됩니다. 장갑은 이렇게 세 손가락이 잘려 있고 나머지 두 손가락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갑의 역할은 날카로운 물고기의 비늘이나 아가미의 손을 벼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기타 잡어나 많은 물고기들을 낚시로 걸었을 때 잡는, 미끄러지지 않게 잡는 역할도 하고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무재질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용도에는요. 물에 반사되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광렌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평광렌즈는 물속을 반사되는 물속을 바라보기 위해서 평광렌즈를 끼기도 하지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평광렌즈는 필수품입니다. 또한 야간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낚시나 야간 낚시에는 이와 같은 랜턴도 안전용품의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외로 팔에 끼는 팔토시나 이런 마스크 종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낚시 안전 필수품 첫 번째 구명조끼형 낚시조끼가 있고요. 낚시 신발이 있습니다. 낚시 신발은 장화형이 있었고요. 또는 갯바위 신발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화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장갑, 랜턴, 팔토시, 마스크, 평광 안경이 필수품이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